오늘은 트리프토판 후기를 이제 말씀드릴 거에요. 트리프토판 이제 제가 파는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구요. 후원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후기만 말씀드리면 일단 msn도 같이 먹었었죠. 그래서 msn도 같이 얘기하고 트리프토판 후기를 말씀드리면 일단 첫날은 첫날은 이제 졸음이 약간 불면증 환자니까 불규칙하게 와요. 그쵸? 그래서 잠을 자도 약간 그 다음에 이제 더 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틀 삼일도 마찬가지에요. 4일 정도 됐을 때 이제 그 좀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먹었다고 해서 내가 자고 싶을 때 딱 잠을 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냐면 그러니까 수면이 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잠을 잤을 때 개운하다고 할까 그 그러니까 왜 정상적이게 저희가 이제 수면을 할 때 잠이 올 때가 있었고 근데 그 잠이 안 올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잠이 올 때는 쭉 깔아지는 느낌이 들고 잠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면 개운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트리프토판을 먹고서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었다고 해서 이제 막 졸음이 쏟아지고 내가 이제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똑같아요. 자는 거는 똑같은데 자는 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 같아요. 질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MSN 같은 경우에는 MSN이죠. 그 기대를 안 했잖아요. 제가 장난삼아 샀다고 했는데 첫날은 두 개를 먹어서 그런지 머리가 엄청나게 아팠어요. 두 통이 왔어요. 그래서 반알을 먹었어요. 반알을 먹었는데 하루 쉬고 그 다음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코가 빵 뚫렸어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이제 그 다음날은 반알 먹고 그 다음날 하나씩 하나씩 먹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침에 먹어야 되고 이거는 자기 전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두 알을 먹는 건데 저는 이제 그 뭐지 그냥 영양제 먹을 때 아침 영양제 먹을 때 하나를 저녁 영양제 먹을 때 하나를 먹고 있어요. 어차피 잘 때는 똑같은 잘 때 먹으나 그때 먹으나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몸에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근데 양이 너무 조금이라서 비싸고 조금 안타까워요. 좀 먹었어요. 반 정도 먹은 느낌. 그래서 오늘은 트리프트판 후기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후기를 넣어보네요. 짧게. 그래서 정리하자면 잠이 오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 잠을 아주 부드럽게 해준다. 만족도는 그러니까 돈 주고 그거를 이제 해보냐 하냐 자면서 이제 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에서 더 깰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돈 주고 먹을 거는 돼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돈 주고 내가 수면을 질을 향상시키냐 아니냐의 이제 기준점을 본다면 충분히 돈을 넣을 만해요. 괜찮아요. 이제 이제 부드럽게 잘 수 있으니까. 오늘은 후기를 잘 하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